거론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를 찍는 그런 부분을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동훈은 무슨 수로 승리하겠나 그 내용을 짧게 한동훈은 무슨 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자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국민의 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직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직자에게 이제 격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힘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허용된 하에서는 한동훈 씨는 3개월 초나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정치생명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그게 이제 2024년 4월 총선이 끝나게 되면 국힘의 패배에 대한 아마 책임론이 불거져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의 1차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깔아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국민의 힘의 패배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동이 한동훈 씨 안께도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제가 예상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틀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보시니까 어제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국힘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분의 이제 금수라 님이 이길 것 같다는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길 것 같다는 낙관론은 소망입니다. 소원 그다음에 바램. 그러나 현실은 소망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기 이제 m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정선거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진정한 보수 우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우칠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7명 8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도 훨씬 평범한 민초들이 더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민초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 자기의 특별한 큰 이익이 사회 전체가 겪어야 되는 이익은 관련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낙관론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은 낙관론과 전혀 반대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인식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참 한국사회의 그런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집단 체면에 걸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수평축이 수평축이 차이값 크기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그리고 수직축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국의 여러분들 선거구 전국의 선거구가 지역구는 258개죠. 258개에서 해당 평균값이 해당 여러분들 차이값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율을 25%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25% 그러니까 이제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이 4.15 총선이 사전투표가 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몇 석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몇 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180석을 확보해야겠다.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작값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다 이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결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같은 여기에 붉은색 종 모양의 분포도 하고 초록색 분포도가 다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동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뻥튀기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7%를 뻥튀기 한 거죠. 참모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49%를 뻥튀기 한 거죠.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이걸 결정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4월 그 이전에 한 달 정도 전이니까 3월 초순이 되면 22대 총선의 선거인수가 확정이 될 겁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이제 이렇게 얼마를 조작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겠죠. 저는 아주 화끈하게 조작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한 7.5%를 넘을 거다. 그거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넘어서는 그런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것 이걸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면 칼럼을 쓰는 칼럼 리스트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도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4월 11일 날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여러분들 밤을 새워서 당락의 결정. 이미 출구조사 나올 때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대표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엑스포 우리가 유치할 줄 알았는데 대표했네. 10월 11일 강수부총장 보궐선거에 이길 줄 알았는데 대표했네. 똑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일어난 이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결론이 모든 전망이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제 군의 사령관이 그렇게 하면 수많은 병사들이 작전 실패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죽음으로 내모겠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사령관인 대통령의 상황오판과 비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곤혹을 여러분들 치르게 되겠죠.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몇 프로를 할 건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17.5% 훨씬 이때는 12.5%만큼 훔쳤는데 이때는 17.5%만큼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4월 총선은 17.5% 훨씬 더 훔칠 가능성이 높죠. 확실히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새로운 또 조작법이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기법이 선을 보였죠.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방식을 고안해서 실천해 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산 그 사기 세력들이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일어난 일을 한동훈 씨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냥 본인의 정치 생명도 3개월 안에 끝나고 국민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뭐죠 똥구덩에 빠진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분들의 거리 매가리가 힘이 없는 것 그리고 막판에 황당한 여러분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못 받아들입니까 이걸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사주를 받은 선관위가 선거의 중립적인 운용을 책무로 한 선관위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특표수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폐가망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우리가 이길 수도 모른다. 그렇지만 저는 대패할 거로 봅니다. 대패를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해가지고 위조 투표주를 못 만들게 하게 되면 역으로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압승하고 조작을 못하면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갑제나 정규제라는 사람들이 범한 것도 이 고집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고집인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다 분석해서 이러면 이걸 밝힌 거 아닙니까 제가 부정선거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은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보낸 이 그래프 여러분들 그때는 그래프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 차이집 숫자를 보고 그냥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모두 6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구 울주군 북구 동구 남구월 남구갑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집이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거든요. 이 평균값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최소 마이너스 5% 최대 마이너스 17%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7% 최소 최대 15% 이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차이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법대 나온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어려운 것은 양심이 있느냐만 여러분 어려운 거죠. 정직함이 있느냐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울산광역시입니다. 이건 울산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조금 숫자가 작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편투표를 좀 더 많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대법관들 대통령 전직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국회의원들 다 덮는 겁니다. 이러고도 이제 나라가 앞으로 성해 가지고 이제 뭐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사기치지 말라이 큰닝하지 말라이 거짓말하지 말라이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사기를 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다 한번 눌러시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지금 뭐 더블당 더블업뉴운당 사람 핵심 수뇌부나 선거관립위원회는 뭐 지금 아주 좋을 겁니다. 뭐 그냥 거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지금까지 아홉 번 해왔던 것처럼 한 번만 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별로 걱정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 자신이 완전히 뭐죠 전의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4.15 총선의 압승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현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짜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를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은 막판에 국민의 힘이 좀 밀어붙여가지고 곤란했지만 kbs가 보도하고 국가정보원이 여러분들 다 까발기가 좀 곤란했지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이미지 인쇄도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월 총선의 이런 성패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성패는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선관위가 그동안 저질려온 그런 범죄 행위의 여러분들 전모를 국정원이 발표했지만 10월 10일 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역대 사상 최악의 이런 부정성을 저지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름들 입을 다물고 인요한이 핵심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그걸로 그냥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국힘당과 선관위가 짝짝군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쏘기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이 뭐죠 개함 전자투표기 분류 그 다음에 뭡니까 수검표를 3번 4번을 바꾸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전면 수계표라는 그런 엉터리를 발신하고 그래서 이런 선거 평표가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10월 1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선거관리비원회가 투계표 시스템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그냥 qr코드 바코드 사용하는 거 하나 던지고 3번 4번 절차 바꾸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국힘이 짝짝꿍을 친 겁니다. 짝짝꿍을 쳐가지고 그냥 선관위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야무지게 할 수 있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협조를 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책임의 모든 부분에 구할 정도는 윤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지면 그게 동전 양면 관계로 따라온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득표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새벽에 아주 참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이런 프로그래밍 작업에 익숙하신 분 같습니다. 편지를 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제 방송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니까 공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공박사님께서 밝히시는 선거부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소불위의 불법작대에 대하여 피가 끓는 공분과 붕괴심에 잠을 못 이루다시피 하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의협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결과의 비용 청구수는 본인이 사는 세월에 여러분들 가면서 계속 오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첨부하는 엑셀 파일에 캡처하면 중앙선거관리기관에 발표한 데이터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걸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의 차이값이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에만 플러스값으로 등장하는 기현상을 데이터로 입증해주는 샘플 화면입니다. 이것은 전수 데이터를 디비아화해서 집계하고 분석한 결과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박 불가 자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시각화로 하면 대중홍보에 긴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제가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메일 들었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완성한 다음에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야 k님 제야 전문가님 그 다음에 또 제야에 계시는 h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보낸 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맛보기만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수평축이 전국의 253개 선거구입니다.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모두가 다 풀렀습니다. 253개가 전라남도도 예외가 없고 전라북도도 예외가 없고 광주광역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다 엑셀로 계산한 겁니다. 이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국의 253개의 선거구가 수평축입니다. 수직축은 차이값의 플러스값 마이너스값을 뜻합니다. 전국의 253개에서 모든 차이값이 여러분들 민주당은 풀렀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값을 가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직에 사전투표 득표일을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게 숨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한테 옮겨준 정거문인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이입니다. 253개.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하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지금까지는 수직만 반대 수평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그러니까 수평축은 선거구 1번 2번 3번 하 253개고 수직축이 차이값 플러스 차이값 마이너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단 한 것도 예외 없이 더불당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차이값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를 가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러스로 더불당 함께 밀어준 거죠.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이게 선거구입니다. 253개 이게 차이값의 플러스 값 차이값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붉은색은 미래통합당 푸른색은 더불당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겠다. 이게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넣으면 다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이런 짓을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9번 공직선거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가지고 1년에 9천억 이상 정도를 범죄집단을 여러분들 육성 양성하는 데 사용해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득표수 조작도 결국은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24년 4월 총순 에서는 반드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인시의 도장을 도장을 인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구하고 이걸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버린 건데 참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원 감사 같은 게 나왔을 때 무게중심을 좀 심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 개입과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아주 딱 깨놓고 하면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가 제도화 되는데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협조하고 있다. 부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협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다 차이값이 플러스로 만들어지고 더블당은 253개 단 한 곳도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바뀐 적이 없다는 것. 이런 관외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253개. 그러면 확률적으로 민주당 이름들 그렇게 민주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덕표일 다 플러스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의 253승입니다. 아마 수경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미래통합당이 전부 다 여러분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확률은 뭐죠? 2분의 1의 253승입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죠? 이제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걸 다 덮고 넘어가니까 자, 여러분들 이 심상정 씨가 아주 중요한 그런 폭로를 했네요. 이번에 아마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 오고 하니까 또 책을 한 권 낸 모양인데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다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겠죠?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한 달 전 정도 되면 다 결정되니까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고 2017년부터 시작했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작값만 몇 퍼센트만 넣을 것만 결정하는 거니까 다 알았던 거죠. 4.15 총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대부분 180석 여러분들 달성에 대부분 알았다는 내용을 심상정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정봉준 씨가 여러분들 약간 약주를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나와서 떠들어가지고 좀 화제가 됐지만 심상정 씨가 책으로 쓴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시민 씨가 180석이 현실이 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욕먹던 180석이 현실로 유시민 씨가 총선을 다시 앞둔 4월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가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이 된 180석이죠. 이걸 더불당의 여러분들 수뇌부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았겠죠. 그걸 유시민 씨가 이제 어디 듣고 이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신문을 들어가 보면 두 번째로 많이 읽힌 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점 하실 때 아닙니다. 정권을 내주고 평가와 성찰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상정 씨 인터뷰가 상당히 긴 인터뷰네요. 그런데 그 인터뷰의 한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놓칠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분이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이제 심상정 씨가 그야말로 현재 정의당의 텃주 대감이죠. 과거에 노회찬 씨와 함께 여러분들 거의 텃주 대감이죠. 정의당에.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법 개정을 주도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의당은 더 초라해졌는데 이건 누구 책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심상정 씨가 저희는 야3당과 민주당을 믿고 선거법 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국민의 힘이 위성정당으로 압박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이 원칙을 지게 나간다면 소계의 성과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정의당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합을 한 거죠 심상정 씨가. 그런데 그 야합을 더불어민주당이 깨버린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유시민 작가가 저에게 와서 한 얘기를 책에도 썼지만 21대 총선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20석을 더 욕심부리러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미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이해찬 씨입니다. 원내대표가 이인영 씨였을 거예요.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였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이해찬 씨를 제외하고는 586 운동권 정치인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그게 다 이런 양정철 이건영 뭐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송영길이 몰랐겠습니까. 다 중심 세력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리 586 운동권들이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데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586 운동권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10번째 부정선거를 2024년 4월 총선에서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심상정 씨가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유시민이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왜 몇 개월 전에 알았느냐 덕표수 조작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면 덕표수 조작을 시작한 것은 2017년 대선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그 전에 세 번을 모두 다 완벽하게 사전특표특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압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작 프로그램은 다 조작용 pc에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조작감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작감만 이번에 몇 프로 조작할 건가만 결정하면 되니까 몇 달 전에 수뇌부가 다 났다는 거 아닙니까 12.5%를 도둑질할지 20%를 도둑질할지 30%를 도둑질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총선 그 사람들 뭡니까 뭐 팡팡할 겁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12.5%를 도둑질하기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10월 11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5%를 도둑질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17.5%를 할지 20%를 할지 25%를 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조작하는데 돈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란 그런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하든 사전투표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원하는 것만큼 다 조작하는 겁니다. 4.15 총선 12.5% 그다음에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5% 예를 들어서 2024년 4월 총선 20% 조작 그럼 전체 합치면 40% 조작하겠는데 2022년도 10월 1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은 종로구에서는 60%까지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심상정 씨가 이야기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재개 민주당의 수대부는 160석을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을 때 몇 달 전에 21대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하였다는 걸 알았고 어떻게 알았냐 천재냐 천재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조작용 pc 안에 조작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돼가지고 조작값만 집어넘으면 다들 조작값은 누구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오야는 국민들이 아니고 누가 오야봉입니까 선관위가 오야봉이고 더블 민주당의 수뇌부가 다 오야봉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재개 민주당의 수대문은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하수고 한동훈이는 더 하수고 무슨 조선의별 칼럼섬단 다 하수인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갈려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일어난 것을 판단할 때는 틀릴 가능성이 낮지만 미래일은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사심을 갖고 시청자나 국민들을 쏘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쏘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는데 네가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엑스포 이길 줄 아는데 짓네 대표했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부궐선거 이길 줄 아는데 또 대표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꼭 이길 줄 아는데 또 대표했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겨레신문과에 다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고맙게도 한 분이 이메일로 방금 한겨레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성을 획책한 정황을 알려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을 찾아왔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부에서 160승은 무조건 넘고 개무에 따라서는 180승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여론조사는 여당 야당이 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부에서만 160에 180승 압성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 조작에 의해서 당시 부정선거를 사전에 획책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란 황당무기한 유시민의 예언 이후에 이것이 적중하면서 이것이 유시민 씨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궁금했었는데 이 예언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부정선거와 조작선거를 기획하고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내부 정언이 나온 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당대표인 이회찬 씨 원리대표에 있던 이인영 씨 구로구 그 다음 구리의 여러분들 윤호중 씨 양정철 이 사람들이 이근영 씨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눈만 감아도 다 알 겁니다. 왜 9번 부정선을 했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그 겁나는 일을 9번 했으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범죄 핵심 포인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유력한 전산장비는 현장의 투표지 분류기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관악이었죠. 집계 서버에서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만든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는 대신에 도장 임의를 인쇄하는 겁니다. 인쇄 도장을 사용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무한정 만들었을 게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입니다. 이런 결론은 도둑놈들 시리가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정도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은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특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증가와 감성 그게 핵심입니다. 사전특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힘이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인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도장 활용 인쇄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바보천치인 국힘이 양보를 해 가지고 이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고결하신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12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 내용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조작을 해 가지고 두 번째는 투표지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선거결과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게 국정원 감사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중앙에 전송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별 득표수가 보조 db에 집계가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메인 db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집계 서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용 서버 pc를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조작이 되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작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도 4.15 총선처럼 12.5%가 아닐 것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17.5%를 훔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냥 오야봉 마음대로 확실하게 이런 윤정부를 그냥 요절을 내고 한국의 보수를 괴멸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면 20% 정도를 그냥 때리면 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어차피 뭐죠. 국민들이 꾀꾀 해봐야 뭡니까 그냥 선거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득표 수를 다 조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4.15 총선에 전국의 이런 평균값이 관외사전투표는 13%를 훔쳐 가지고 13%를 대줬으니까 우편투표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6%를 도덕질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도의 차이값입니다. 전국 평균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반께 10%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에서 10%를 더해 준 거죠.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결과 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밑에 여러분들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위험 19%까지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이.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공산품 제조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라는 거죠. 득표수를 조작한 범죄를 저질러 온 집단이고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부산광역시입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호남권의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4.15 총선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여기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 10%에서 최소 최대 마이너스 19%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후보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최소 10에서 19%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부정성으로 된 노예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광역시도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하는 겁니다. 최소 7% 18% 정도의 미래통합당의 관외사전투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에 더해줘 가지고 더블당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가장 오염이 안 된 것이 당일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의 기준값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블 민주당의 여러분들 최소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18%까지 여러분 더 큰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2024년 4월 10일 총선 에서 부정선거를 못 막는 겁니다. 누가 못 막습니까. 윤 대통령의 방조와 협력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힘의 비겁함 때문에 이게 또 국민들이 뭡니까 선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가 여러분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차익값 평균치가 2016년은 여러분들 오차범위 내지만 2017년부터는 9번의 선거가 모두 다 뭐죠. 그래서 이렇게 차익값이 커가지고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를 만들어 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뭐 한 번은 한 번 정도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또 사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은 이게 사악함이라는 것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도 여러분 사악하지만 부정선거를 덮는 데 혈안인 놈들도 사악한 거죠. 검찰 출신인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정의라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바랬지만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부정선거의 제도화 부정선거의 고착화 부정선거의 체질화에 윤 대통령이 적극 부여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뭐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하살이 대통령을 항할 겁니다. 당신이 뭐했노 니가 뭐했노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열받을 겁니다. 열받아도 할 수 없으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항편이 없습니까 어떻게 도독질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들 밝혔고 어느 놈이 도독질하는지 어디서 도독질을 당하는지 도독질을 얼마만큼 당하는지 옛날 도독질하는 방법 새로 등장한 도독질하는 방법 2024년에 도독질할 방법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 그냥 공개를 해도 정치하는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이 심상정 씨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심상정 씨만 4.15 총선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간판 스타인 심상정만 손을 안 댄 거예요. 그 심상정은 그냥 붙여준 겁니다. 물론 조작을 안 하더라도 심상정 씨는 고향의 그런 지역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당선이 됐겠지만 어쨌든 한 표도 손을 안 댔습니다. 심상정 씨한테는. 그게 다 선수들끼리 아는 겁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선거구의 정의당 후보들은 표를 도독질 당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문 대통령이 서점 하실 때가 아니다. 이 인터뷰에 이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참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수준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른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말했다. 여러분 2024년 총선은 현재 구도로 가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압승을 할 겁니다. 아마 200석은 거뜬히 넘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2판 4판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200석을 넘기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거라고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고 국힘도 찍소리 못할 거고 윤 대통령이 찍소리 못할 걸 알기 때문에 200석 이상을 도독질하겠죠. 지금은 다 손 털고 쉬고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이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유일한 1세대 현역위원이고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일본으로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고양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자신의 말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적을 둔 적이 없는 제3의 정치인으로 지역구에 3선을 한 유일한 사례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한 번 지역구 3선이니까 4선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인데 심상정 씨만 4.15 총선에 유일하게 사전투표 득표 조작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오래전에 여러분 두 번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절대 보호 2022년 7월 24일 심상정 사선 미스테리 일체의 손을 대지 않았다. 2022년 6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심상정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과는 달리 심상정만 전혀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하지 않았다. 우리 공직선거의 한 단면을 말한다. 누가 그를 보호해 주는가. 그러니까 더블당에서 주문을 했겠죠. 심상정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심상정만 보호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향시 을 이게 더블당이죠. 고향시 모두 다 다졌네요. 이게 이제 더블당 문명순 이경한 더블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사선이 된 겁니다. 사선된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향갑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고향병을 보시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가 표를 도덕질 당한 데는 마이너스가 큽니다. 한 경우 통합당 후보는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가 마이너스 10.05%입니다. 민주당 한준호 플러스 12.26%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민주당에 더해 준 정거물입니다. 고향병 홍정민 민주당 플러스 12.04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 김영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8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향시 갑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이경환 문명순이 출마했는데 이 두 사람만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8.50%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문명순 후보한테 8.50% 더해 준 겁니다. 총 조작구면 합치게 되면 17% 그러니까 고향시 갑에 여러분들 17%의 사전 투표 득표수 증감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겼습니다. 그러나 심상정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0.20%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심상정은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의 핵심 뭡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오다를 줘 가지고 전산범들이 고향시 갑만 조작을 심상정은 조작값 0을 하고 이경환 함께 이러면 조작값을 제가 한 분이니까 한 20% 정도 넣었겠네요. 그렇게 해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터쭈 대강까지는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상정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 차익값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영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대로 아주 표가 작습니다. 1% 내외입니다. 그러나 착한 규칙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 입니다.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동별로 더불당의 문명수는 최소 플러스 6에서 최대 11%입니다. 이런 짓을 내가 다 선거를 조작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갑에서 을 이동시킬 수 있고 병은 조작 안 할 수도 있고 100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 200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의 득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크거나 규칙적이면 그냥 부정선거 100%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가까운 장르는 크게 사람들이 피부로 안 나와 달 겁니다. 부정선거하는 거가. 그러나 이게 결국 이제 나라가 썩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 가지고 보통 시민들이 이제 숱다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싶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뭐 그다음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이런 숫자를 구해도 그렇고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만 선거 사기를 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라는 것은 원하는 것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원하는 것만큼 조작하는 겁니다. 더 해야 되면 더 하고 좀 덜 하려면 더 하고 봐주려면 봐주고 어떤 놈 당선시키려면 당선시켜주고 어떤 놈은 여러분들은 낙선시키려면 낙선시키고 쿡 찍어서 당선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동훈 이야기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24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이런 밤을 새워 가지고 하면 출구조사에서 벌써 입이 딱 버려지겠다. 그때 윤 대통령 반응이 이럴 겁니다. 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엑스포 유치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으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쇄도장을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방송 나가기 전에 제가 강구 하나 드리고 이런 선거의 전모를 다 총정리한 책이 지난해 6월 말에 완관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4.15 총선 4권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등장했던 대선은 2, 3권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권이 총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5권이 지방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신재 침묵 침묵할 수밖에 없죠. 어제 한 분이 이제 영상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뭐 현장을 항상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당에 이제 예를 들면 신년인사차 이렇게 참석한 내용을 많은 유튜브들이나 시민들이 왔더구먼요. 그 내용을 영상을 찍었는데 한 분이 아마 천창용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기도당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경기도당을 들어가는데 부정선거 밝혀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밤에 한동훈 침묵 딱 3개월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만일은 이제 요즘에 뭐 볼 수 없고 몇 천명이 이제 보신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침묵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야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빠삭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불리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통령하고 또 거의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어둡게 보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침묵하는 부분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쓰는 칼럼이란 것은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선거 문제를 다 덮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란 것이 그래서 정말 이 민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반영될 수도 있거나 발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꼼꼼히 여러분들 요즘엔 특히 다 읽어봅니다. 몇 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논평할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님은 짧은 인기의 자리에 안좋아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하는 전산조작을 확실히 수사해야 될 겁니다. 이거 못 막으면 그냥 그걸로 선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외면한 저의가 무엇일까요 침묵한 배경이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겠죠. 그냥 여러분들 덕 그냥 기분이 따라서 덮는 건지 책이 잡혀서 덮는 건지 아니면 뭐 협조를 받았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투표지를 무한정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공직선거법에 적시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합니까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선거권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명료하게 현재 한국의 선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개인 도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문제만은 관철시키야 이번 선거를 그래도 공정선거에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나라가 온통 덕자님 나라가 온통 거대한 사기꾼 조작으로 작살이 났습니다. 암덩어리가 안 먹은 장기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아홉 번 도덕질해도 다 입 다물고 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나라인지 한 분이 도대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이웃임은 앞날이 암울합니다. 후세들이 걱정이 됩니다. 후손들이 걱정이 되죠. 웃기는 현실입니다. 그냥 대통령을 그만두시든지 아니 꿩이 사냥개에게 쫓는 꼴입니다. 사냥개가 꿩을 쫓아야 되는데 꿩이 사냥개를 쫓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원회가 안하무인격으로 활동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냥 선관위가 상전입니다. 국민들의. 이웃임은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실망입니다.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당해서 패배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쩌려고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얼마나 답답한 게 뭘 하자는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과 진실과 이런 부분에 무감각한 사회가 돼버렸는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을 확정적 사실을 묻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지 대통령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영이 쓰겠습니까 대통령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신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가 일찍 선거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실망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이 무서워집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사회가 무섭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찌하면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시키는 거 국힘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시한 것 말고 이것을 관절시키지 못하면 총선은 전폐합니다. 정확한 진단하지 않습니까 총선 전폐는 그냥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하면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하게 보이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공순포였나 말만 뻔지르게 해 놓고 책임감은 어디에 갔나 자신이 출시만 하면 되는 정치검사였나 뽑아준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뽑아준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뽑아준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민초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공 박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오릅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부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폭망해서 역대 대통령 중 국내가 제일 시끄러워 관망망하니까 모든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 없습니다. 후회하면 끝난 겁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는 이 민초들의 주장이나 분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과장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을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깔아뭉개고 하겠다고 하니까 때로는 기가 차는 거죠. 저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임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8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득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불당도 여러분들 흔들겠지만 아마 우파진영의 인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대통령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어떻게 선거제도 하나 여러분 바로 정립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선거를 치러가지고 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이 그렇게 여러분들 또 넘어가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님 현재 지나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침묵이 답이 아닙니다. 비록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심으로 큰 가오를 범하신 건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국 국민들은 국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윤 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체제 변화를 막기 위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동안 집권당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선거 사기를 쳐왔습니다. 국민은 이와 같은 권리 창탈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실망 대 실망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민심입니다.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네요. 대통령 지지도가 답변인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박보가 되는 거죠. 증거가 넘치는데 수사는 안 하고 민심은 있는데 외면하고 정치가 국민의 민심을 알고 해결하는 것인데 국민의 의사표현인 선거를 조작하는데 모조른 채 하는 것은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며 왜 존재해야 되냐 선관위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대법원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검찰이 왜 존재해야 되죠 경찰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박값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 기가 찬 거죠. 그렇게 부정선거에 관해서 정부 쪽에서 얘기할 인간이 없다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정부뿐만 아니고 식자층도 그렇고 언론인들이 진짜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기강이 대통령만 남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사실을 존중하고 선을 사랑하고 덕을 여러분들 존중하고 정의를 뭡니까 주황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죽은 사회 좀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80을 바라보는 사람이 보아도 참 기가 찹니다. 수개표 100변 해도 직개표가 끝입니다. 수많은 개표소 직개를 쏘기면 됩니다. 덜통나도 어기면 됩니다. 자꾸 어긴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한잔하고서 택시를 타고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중에 택시기사님의 정치적 얘기에 잠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쪽을 지지했냐 였습니다. 그분은 기사님은 현재 여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기사님 왈 그럼 안심하고서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님들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봐도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침묵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사님이 이야기하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필패라는 것입니다. 밑바닥 민심은 택시기사님들이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2024년 4월 총선에 국팀당이 대패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윤 대통령께서 묵인 방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묵인 방조 때로는 몸통에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국팀이 여러분들 민심을 반영을 받아서 상당폭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까지 하나 관철시키지 못한 여당과 여러분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국내권에 대해서 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야당이 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 개인투표관리관 도장은 왜 이런 관철 못한 겁니까 그거는 무슨 핑계를 댈 겁니까 그거는 피곤해서 못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귀찮아서 못했습니까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대통령이 귀찮아서 못한 겁니까 대통령도 죽고 사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2024년 4월 10일 종선은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건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으면 국팀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것이고 부정선거를 방치하게 되면 더불당이 압승을 할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면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크게 승리하고 부정선거를 여러분 당하면 더불당이 압승을 하고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망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srkm의 수계표가 답이 전혀 아닌 거죠 수계표라는 것은 투표함 자체 안에 위조투표지가 다 여러분들 투입됐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수계표하는 겁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위조투표지를 수계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이런 표를 다 쑤셔 넣어 가지고 4.15 총선 재검표 때와 같이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다 세고 있는 짓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거짓과 이런 조작과 사기가 이제 암세포처럼 퍼져 가지고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국가 이름들 근간이 되는 그런 선거까지 공직선거까지 다 삼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여당이 권력을 잡고 있고 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대통령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나라가 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를 사기를 친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20년 30년 50년 여러분들 향유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도 상상이 안 되면 그럼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제 나간 방송에서 좀 더 여러분들 민심의 소재를 확인해 보게 되면 성수님께서 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보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도 알 수 있는데 그분들처럼 제대로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 왜 모르냐 말씀이시죠 법대 출신 서울대 법대의 카르텔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천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잃어버린 미래가 후손들에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홉 세대들이 1960년 3.15 부정선거도 한가하고 해가지고 한 70년 정도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그렇게 나라를 꾸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살이 사욕에 빠져가지고 후손들이 이제 선거 부정 나라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진짜 나라 시스템이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바로잡기와 너무 힘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뒤겠습니다 19명이 잔수한 거죠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면 복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비용을 얼마나 치료해야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기에 고쳐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 치하에 세 번 부정선거가 있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2017년 대선부터 9분의 선거 가운데 가장 예를 들면 심한 조작이 본인 재임 중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입 다 싹 닦은 겁니다 본인 책임 지는 날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났을 때 대통령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보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미워해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데 그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개인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끼는 겁니다 절박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분이시구나 제야에 사는 사람들은 잘못나 무장 망하기도 하고 그냥 죽도 않습니까 그냥 사업이 망하고 그런데 전혀 감이 없는 겁니다 칼을 쥐어줬는데 본인이 칼을 찌려야 될 때 못 찌르면 그 칼이 자기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격렬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보통 세상 살면서 뭡니까 기회를 못 잡으면 그다음에 본인이 당한다는 걸 저희 같은 사람들 다 이런 몸에 베어 있는데 그렇게 뭐죠 절실함이 없고 절박감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심하게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확인된 것만 아홉 번째이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나 한두근 비상대책위원장은 벌써 알고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외면한 것입니다 두 분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에 그냥 덮기로 했다 그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더 큰 사연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나라가 흥하고 많은 일인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 심각한 사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하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하지 말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동에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중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리는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각하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한 이상 윤 대통령의 든든한 비유 아래 떡 주물어듯이 활당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임하고 1년 6개월이 이러면 안 돼서 실시가 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악의 무지막지한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래도 입을 담은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핫바지로 알겠습니까 그냥 나라도 핫바지로 알고 갈 것 같아 4.15 총선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35%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자로 맡고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도 입 다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조작값이 역대 가장 최저였지 않습니까 눈치를 봤다는 거죠 대통령 입에서 공정선거 운운이 나왔으면 그냥 바짝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질 겁니다 내가 무슨 뭐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게 해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도장 이미지 파일을 써서 위도투표지를 원하는 대로 인시할 수 있고 사전투표 시 조작될 만큼 위조투표지를 행랑에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인데 왜 이것을 방치하는지 답답합니다 수개표 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개함하기 이전에 위조투표지만 집어넣으면 끝이고 아주 쉽고 간결하게 숫자도 맞추는 안전한 방법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법입니다 X당 후보의 조작금만큼 행랑에 위조투표를 투입하면 끝입니다 그 행랑 사전투표함을 대표소에 갖고 와가지고 대함해서 전자투표기 돌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한 장 두 장 세고 그게 위조투표지 세는 거지 어떻게 진짜 투표지 세는 거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만진 것이 큰 실수입니다 자성자박입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숫자의 증거가 그대로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숫자는 지문처럼 새겨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코멘입니다 선거일 민주당은 웃으며 학수 고대하고 국민의힘은 뼈아프게 실패하는 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열 번 채도 그냥 주는 사람들 이번에 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두고 봅시다 실패할 당사자들과 당직자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는데 비겁한 두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신데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꼴은 봐야 되니까 선거가 문제가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꼬이게 마련입니다 선거 매듭이 꼬여 있으니까 그것부터 풀어내야 실탈에 풀리던 모든 게 술술 풀려나갈 것입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우리 국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망하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볼 땐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 카르텔을 못 깨부시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면 아니 알고 있겠지만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는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부정이 행해지고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모른다 이제 국민의 힘은 이번 기회에 선거 부정을 타파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처럼 가게 되면 국힘이 대피합니다 더불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훌쩍 넘길 겁니다 법률을 합치게 되면 더 커지겠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냥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지난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 정도의 뻥튀기를 하게 되면 329만 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7.5% 훨씬 더 많이 조작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400만 표 450만 표를 쑤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패입니다 그걸 막으면 국민의 힘이 대성은 아니지만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다 이야기해줘도 밥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시사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선거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제 선거 문제에 대한 영상들이 나가고 나면 시민들이 글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내가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데 왜 당신이 까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유능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앞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막아야 되고 막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압승을 하게 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걸 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 중에서 특히 심상정 씨가 이제 한겨레신문에서 이야기하신 내용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와 가지고 160석은 최소고 잘하면 지역구에서 180석까지 더블당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가질 것 같다고 확신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이제 준비가 작업이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것은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홉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홉 번의 경험 유일하게 실패한 것은 3구 대통령 선거에 조금 실패를 한 것 실수를 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3구 대통령 선거 당시도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서를 조작했으니까 실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한 조작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그 사람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는 아니겠지만 쉬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새로 활용해서 크게 재미를 본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하는 방식을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하고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도 조작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그 사람들이 그냥 필사적으로 하느냐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글로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선거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계속 조작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민주당이 미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지방권력도 다 넘어갈 것이고 모든 권력이 다 넘어갈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86 운동권들이 퇴진해야 된다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586 운동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삼킨 겁니다 소위 이런 젊은 날 친북과 종복 활동에 종사해왔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권력의 이런 핵인 586 운동권들이 퇴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 실진료를 들어가는 겁니다 개헌이 될 것이고 대통령은 탄핵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끌고 다니다가 뭡니까 그냥 편기치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지금 한 3개월 남은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게 보이지만 세상도 경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 국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입니다 무술 이긴단 말이고 숫자를 다 조작하는데 우리 국힘당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죠 어떻게 이기노 사람이 좀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냥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그냥 국가를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삼켜버리고 그거를 복원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실었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복이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은 좌파들을 굉장히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권력을 탈차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모든 종류의 이름들의 조작과 사기가 다 일상적이고 그냥 물을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3개월 남은 겁니다 3개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남은 겁니다 감사합니다.